사실은 나만 먹으라고 준건데 나한테는 무료로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해주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는 내가 아프리카 성교한다고 이분이 나를 돕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원, 이만원, 만원 정도 남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아주 저렴하게 준 거예요. 이게 MSM이라는 건데요. MSM 책인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의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거죠. 이 책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못 구해야겠어요.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 체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MSM 정리하면 이렇게 변비, 이 억제, 이뇨, 변비작용, 단녀병을 다스리는 작용.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백질 합성의 원리에서 유황의 역할이 단백질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참 무궁무진해요. 유황이 정자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유황은 해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손상된 정자를 세포로 원상태로 돌려준다. 콜로스테롤 합성 억제하는 역할, 혈전을 분해하는 작용, 뼈를 강화하는 작용, 염증 제거, 해독, 살균작용. 그러니까 생선회에 겨자, 설렁탕에 파, 마늘, 다대기를 곁들여 먹는 까닭은 살균작용 때문이랍니다. 일단 생마늘과 겨자를 곁들여 먹으면 해독이 된대요. 그다음에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때 썰은 파, 그들끼에 넣어 파국처럼 먹는데 파에 있는 유황성분의 해독작용 때문이다. 아하, 양파하고 마늘의 유황성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강의에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항암작용을 한다.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 여러분, 활성산소 알죠? 과도한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오래 살 것 같은데 빨리 죽죠.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만큼 강한데 이것이 세포막 계통을 손상시켜서 각종 암을 일으키는데 이 유해물질을 활성산소, 포라레디칼을 제거하며 항암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유황의 항암효과를 발생해요. 운동하고 먹으면 좋겠죠. 각종 피부병을 정상화시킵니다. 유황은 피부의 조직과 조직을 서로 연결하는 SS, 그러니까 시키는 접착력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형성되고 피부에 탁월한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다음에 MSN의 기능, 해독 중화작용, 디톡스 작용, 비만 해소, 항산화작용, 활성산소 제거, 염증 제거, 살균, 살충작용, 기생충도 제거된답니다. 기성충도 제거된데요. 인효 배설기능 강화, 인슐린 분비 촉진, 그다음에 TMF, 내추럴 킬러 세포죠. 면역세포 증가, 전립선, 요실금에 좋고요. 정자세포 활성화, 생식기능 활성화, 조골세포 생성, 골밀도 증가, 골다공증,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의 도움, 연령에 상관없이 생성 가능하다. 뼈가 연령에 상관없이 유황을 먹이면 생성된답니다. 이장 연동운동 강화, 소화 속진, 변비 억제, 숙변 제거. 그다음에 생활성의 황은 황토흙, 황토방, 연탄가스, 황토콩나물, 황토 의류 친구, 논밭 객토사업, 바다적조식, 감미료, 조미료, 농약, 유황원촌 이런 것들이 생활성의 황이고 MSN은 몸에 먹는 거죠. MSN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색, 무치, 무독. 그러니까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무독, 독이 없고, 무중독, 중독이 안 되고, 문해성, 내성이 없고, 물보다 더 안전하다 그랬어요. 물보다 더 안전하다. 한 건의 부작용이 없다. 단 한 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대요. 인체 흡수가 탁올되고 인체의 모든 기관 결제작용, 접착제 효과, 인체의 유기 시멘트, 아, 인체의 유기 시멘트 효과를 한답니다. 모든 음식, MSN, 모든 음식을 먹으면, 이왕을 먹으면 상승 효과가 된답니다. 타 물질과 잘 혼합, 수많은 성질 적응성, 인체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 소대변으로 땀으로 배출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거나 그런 것도 없죠. 애국에서 보고된 MSN 효과, 운동상처, 삐거나 근육경련, 관절통증, 건염, 접질린 발목 근육통, 꽃가루 알러지, 염증 감소, 치통, 충치염, 치아미백. 이거 유황을 물고 가글하면 충치염, 치통이 없어집니다. 정맥, 두염, 신장, 방광염, 천식, 섬유종 두통 없어지고요. 가슴아리, 이산과다 사라지고요. 요주, 협착, 디스크, 어긋난 등뼈, 사고 등의 2차 통증도 없어진답니다. 핵심 기능, 혈액을 정화한다. 이건 미국에서 발표된 거예요. 혈행을 개선한다. 피가 깨끗해져서 혈행이 개선된다. 맑은 피, 강력한 면역력, 활력 증강, 노폐물 제거 효과 증강, 피부의 노화 방지, 유연성, 탄력성, 뇌 활성화, 침해 안 걸리게끔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노폐물이 제거된답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한답니다. 인체대사 호르몬, 호르몬 조효소 효율 증대작용하고요. 통증 완화, 통증 경로를 차단한답니다. 연골, 기질, 관절 형성을 기하, 콜라겐을 풍부하게 형성하고요. 불포화 지방을 증가시키고 인체조직의 접착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체험 사례들. 태행성 관련되면 너무 아파 층계를 기어 올라다녔는데 목사님이 쓰신 거네요. 계단을 기어다녔는데 걸어다닐 수 있었고 이따 끌 때 채소들 할 때 심한 구욕질 났었는데 헛구욕질이 없어졌다. 이것도 내가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전에 했는데 유황 먹은 다음부터 헛구욕질 없어요. 그렇죠 신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릎에서 물을 빼던 애순모가 완전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에 물을 빼던 분이 완전히 낫대요.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 또한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지내십니다. 그런데 복용을 거부하시다가 애순모님께서 MSN 드시니 무릎에 물 차는 게 없어지고 그 뒤로는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호전된 걸 보고 어머니가 나도 그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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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N 발음 못하니까 애순모 묶고 물 안 찬다는 그 양말이다. 지금 구할 수 없제? 그거 비싸제? 왜? 인자 못 구할 끼라. 왜요? 왜 안 드시라는지 왜 찾으세요?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네 저지경이 돼야 부르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걸 묶었노? 그러면서 먹고 적당히 놀라지 않았어. 보행을 왔습니다. 거짓말처럼 걸어다녔다. 주추위가 믿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거 먹고 놨다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고. 그다음에 태양성 루마치스 관절염. 일주일 만에 좋아졌다고 그러죠. 루마치스와 허리 통증 사라졌어요. 몇 년 만에 통풍이 치유돼 등산까지. 아 통풍. 막 쑤시는 거 있죠. 이게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풍이. 요산 이런 거 있잖아요. 통풍이 치유돼 등산까지 다닙니다. 탈골된 극심한 쇄골 통증이 사라졌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해방되었습니다. 산후조리 못해 온몸 통증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거 먹고 깨끗해졌답니다. 스테레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스테레드 중독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휴위증으로 이것저것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통증으로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웠는데 MSN 사흘 한 스푼 복용하는데 통증이 완화되어 밤에는 오랜만에 깊은 잠잡니다. 어깨 통증으로 팔을 쓰지 못했는데 괜찮아졌어요. 어깨가 안 올라갔는데. 신후신염 교통사고 휴위증. 지루성 피부염 깨끗이 났습니다. 이거예요. 10년 뒤 무좀이 낳았습니다. 무좀이 낳았답니다. 10년 된 무좀. 대구 다수서구 대국네 사는 한상철입니다. 10년 전 무좀으로 심한 고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좀 증세가 심해 생활하기 매우 힘들어 가을에. 그런데 비싼 연고도 발라봤지만 소용없었는데 이걸 알고 증세가 좋아하기 시작 무좀이 있는 부분의 피부가 정상피부로 돌아왔습니다.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생체 리듬이 영상이 됐습니다. 재차가 만성종기의 고통에 해방됐습니다. 만성종기. MSN 먹으면서 체력이 크게 좋아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성입니다. 이거 100% 천연입니다. 해산물 알레르기 피부질환 깨끗이 났습니다. 알레르기 피부질환 났답니다. 해산물 먹기만 하면 이 시간 내로 두드러기가 돋았는데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모든 알레르기 질환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피부건조증 사라졌습니다. 피부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고 가렵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치유됐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 증세가 나왔어요. 이거 먹고 통풍인지 대상포진 증세가 나왔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여드름 완전히 여드름도 좋아진다고요. 여드름. 이거 먹으면 추천해줘서 아침 저녁으로 먹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본래 내 얼굴이 되어서 자신있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피부병의 정상적인 피부. 복합피부용이 있었답니다. 병원치료도 못 고친 악성습진이 나왔답니다. 우리 누나가 이거를 우리 집에 있는 거 보고 가지고 와서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13가지 병이 났대요.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강주에서 이거 소개하고 있어요. 건선 검은김이 사라졌습니다. 검은김이가 없어졌대요. 버짐 같은 건선. 아, 버짐. 버짐 없어졌답니다. 그다음에 수술로도 정의되어 죽을 뻔한 내가 살았어요. 아, 편도손 암 수술받았는데 후두암으로 퍼지면서 삼성병원 3차 암 수술받았어요. 과도한 항암치로 목 주변의 모든 세포가 죽고 말라서 걔는 밥을 먹을 수 5년 동안 영양주사를 살면서 매일 배고파 울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던 중에 MSN 소개받고 1년을 먹었더니 지금은 죽었던 세포가 재생되고 살아나서 밥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독소가 몇 개월 동안 빠져나오고 가렵더니 점차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이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이제 살았구나 할 만큼 잘 먹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MSN이 나를 살렸습니다. 신기합니다. 재발한 방광염이 나왔습니다. 방광염에도 좋군요. 방광 수치가 전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방광암이 계속 재발돼서 9번의 수술을 받았답니다. 고통과 경제력 어두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암세포가 줄었어요. 항암치료 받을 때는 백혈구가 101호 떨어졌는데 그때는 3천이 넘게 나오고 또한 혈액도 많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표류감이 들어오고 항암 받는 분들 MSN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대장암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거 먹고 대장암이 암덩어리가 큰 게 있었는데 4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술하면 항문을 제거해 그런데 평생 주머니 차고 살아야 합니다. 배독들 의견을 둘러 갈라왔습니다. MSN 정신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2, 3번 줄어들고 확실히 나아진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받고 당뇨로 썩어던 발가락이 실효했어요. 이 사장님 이거 파는 사람 캐나다에 수입하는 사장님이 당뇨로 발가락이 썩어가는 것 때문에 이걸 먹고 나와서 이거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님이 직접 나한테 간증한 거예요. 썩어던 발가락이 실효했대요. 경이로운 MSN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먹기도 하고 발랐답니다. 발가락이 바른대요. 먹기도 하고 바르고 아토피는 바르는 겁니다.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겁니다. 당뇨 관리 잘 되고 당뇨이 너무 직방이 이거 너무 좋아요. 누결입병 증상 개선되고 있다. 아 누결입병 통증 심하죠. 이거 증상 개선됩니다. 근병증 희귀병 앓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틱이라는 질병 아 틱에도 도움이 돼 틱 틱장애도 고협제 그것의 해답은 MSM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독작용 하니까 고협제로 고통당하던 분이 이걸로 나왔대요. 파킨슨병 아 파킨슨병 먹었더니 신기하게 무릎이 부드럽게 퍼지고 어머니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중단하면서 다시 뻣뻣하게 된다는 걸 알고는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눈에 생긴 백태 사라졌습니다. 편도선 붓기 사라졌어요. 먹은 후 감기 한절기에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감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귀에서 소리나는 이명증 아 이명 이명도 사라졌대요. 경북 구미시 인우동 정하명입니다. 67세 2010년 6월부터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속도 미스거리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어지러워 생활도 불편했고 애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병은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3월 5일경 심진봉님의 소개로 MSN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4알을 먹었는데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소개해 주신 분에 상의를 해봤더니 하루 좀 더 먹으라고 그래서 더 먹었더니 한 달쯤 되자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지고 식욕도 해복 두 달 되자 귀에서 나는 소리 사라졌고 얼음증 매숙거림 사라졌고 애출 걱정 없습니다. 심부전증 이란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이 심부전증이 뭐죠? 심부전증은 저기 콩팥이죠.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 해결됐습니다. 불면증 사라졌답니다. 인우제 먹기 소비인 잘 나옵니다. 습관성 식체 체하는 거 만성이정병 두통 나왔답니다. 체기가 사라졌답니다. 변비가 나왔답니다. 탈모 현상 사라졌답니다. 머리카락의 뿌리에 힘이 생겼다고 다이어트 예쁜 얼굴로 변했답니다. 몸무게 3kg 빠졌답니다. 다리에 지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통증에 지가 나는 절임이 사라졌어요. 3일 만에 팔절림증 사라졌습니다. 발기부전 치유됐습니다. 아내와 사랑 방귀와 주체할 수 없는 방귀가 다르나 이게 독이 나오는 거예요. 술 해독 잘 되네요. 닭처럼 잠만 자던 딸 밥도 차려주네요. 이런 기적이 만성피로 사라졌습니다. 계단 7, 8번 쉬는 계단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근육에 심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성장에 최고 같아요. 어린아이 먹으면 좋죠. 어린아이 성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동갑내기 비하면 거인이 된답니다. 애가 쑥쑥 커졌어요. 영양제 많이 영양제 받아요. 샤론아 먹으라 이거. 어? 알았지? 어 고통스러운 산업품 거짓말이 없어서 천식이 실효됐답니다. 치질이 사라졌답니다. 자 자자자자 오늘 내가 시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목사잖아요. 발마사지 유황 그다음에 자석 자석 세미나도 얼마 전에 했죠. 그다음에 사혈 이런 것들 제가 하는데 이런 것들 제가 하는데 이제 이거요. 이거 이거 좀 끓여 놓은 거 없나? 내 거 가져와. 내 거 먹는 거 먹는 거 가져와 봐. 숟가락하고 숟가락 하나 가져와. 자 이게 유황인데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건데 제가 먹는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이 정도 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삼키면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입안이 깔끔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냄새도 없고 이게 몇 그램이냐면 400 그램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알약으로 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알약에 넣어가지고 먹기 쉽게 하려고 알약을 했는데 이 유황은 알약으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약을 껍데기 만드는 건 돼지 껍데기로 만들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약 껍데기 약 껍데기가 돼지 껍데기 같은 걸로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순수한 정제로 먹으면 돼요. 순수한 정제로 그런데 이게 캐나다산인데요.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15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여기 옥션 옥션에 뭐 지마켓 11번가 다 유황은 중국산 먹으면 큰일 나요. 싸다고 중국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물에 녹여보면 돼요. 딱 깨끗한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딱 한 숟갈 퍼서 넣었는데 순식간에 녹아야 되고 그다음에 녹을 때 어떤 색깔도 없어야 돼요. 약간 뿌위해버리면 그건 독이에요. 이거는 딱 넣는 순간에 쫙 녹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색깔도 없어요. 무색 무취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캐나다 소나무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 산삼은 러시아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북가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산삼이 최고 산삼이죠. 그렇죠? 사포닌이 차이가 있어요. 이 유황의 사포닌이 인삼에 천배가 들어있다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포닌이 천배래요. 천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서라님이 나한테 15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줄 섰는데 우리 때문에 다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15만 원 주고 사려고 다 주문이 세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버린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서라님이 난처했어요. 이제 6만 원에 받기로 했어요. 6만 원에. 그래서 6만 원에 개당 6만 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면 15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려면 15만 원 주고 사시고 전화 집사람은 바빠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여러 개 해도 되고요. 가능합니다. 이제는 가능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원으로 온 거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왔다고. 그 전에 주문을 많이 한 분들은 열 개 막 열 개씩 주문한 사람들은 두 개만 보내주고 여덟 개는 안 보냈거든요.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해라. 하나씩 나눠먹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6만 원씩 공급을 할 거고요. 아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중에 발송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중에 이번 주에 다 총괄해놨다가 발송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광고를 최종적으로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열 얘기했잖아요. 사열 어떤 분이 저한테 심부전 그러니까 투석을 투석하는 거 알죠? 투석을 하기 직전이라고 엄마가 신장이 안 좋아져서 콩팥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내가 내가 기도도 해드리겠지만 신장 사열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신장 사열 사열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신장이 살아났어요. 12%밖에 안 됐는데 신장이 한 번 사열에 18% 살아난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20% 25% 살아납니다. 그래서 투석 안 해도 된대요. 의사가 투석하지 말 의사가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질병을 투석 한 번으로 신장을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제 강의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정보를 주는 거는 보통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유황은 제가 이걸 알면서부터 계속 먹고 있지만 맞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압도 압도 또 면역성 질환들 누개력 치매 뭐 이런 파킨스까지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를 귀담아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거 나는 이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자를 주시면 계좌번호 넣어드린답니다. 문자를 주면 중학생 먹어도 됩니다. 초등학생도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온 하늘의 퍼센트 식물성 천연 식물성 이에요. 그래서 무슨 화학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이 책은 어느 박사가 쓴 건데 잠깐만요. 이 책은 유황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일리노이 주립대학 박사 일리노이즈 주립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생물학학사 경북대학 경북고등학교 학위 논문 박사 논문 석사 논문 다수 발표 그러니까 이윤희 박사님이 쓴 거예요. 경력 주식회사 유황연구소장 케어메스틱 대표이사 충남대 견임교수 니즈바이오텍 대표이사 카토릭 의대 연구교수 제니스 라이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국 미생물학회 회원 미국 암학회 회원 대단한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는 무슨 여러분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저랑 같이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역하자고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사열은 부황사열을 말합니다. 자연정열 자연정열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또 내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암이 치유된다기보다는 항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장장애도 도움이 된다고 나오네요. 여기 박사님은 이 박사님은 암의 치유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니까 암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65명의 체험 사례 사실은 이 책을 여러분한테 보내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 저번에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장님이 우리 때문에 판매를 못한 거예요. 우리한테 줘버리고 나서 15만 원짜리 주문으로 들어온 걸 못 파니까 우리한테는 저렴하게 줬는데 15만 원짜리를 못 파니까 사장님이 안달이 난 거예요. 나한테 다시 돌려주래. 그래서 벌써 배달해버렸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미안하더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10통 이상 주문해도 돼요.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10통 이상 선물하실 분들은 해드릴 수 있어요. 가능한 주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석 선물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선물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르신들 선물용은 제가 볼 때는 최고일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허리 아픈 거 무릎 관절 다 날 거예요. 꼭 드세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단가 이러면서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유학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우리 작전지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내가 이거 소개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유학이 지금 한 달째 안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유학말 꺼내기에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계속 전화 문의가 왔어요. 왜 유학이 안 옵니까? 왜 추가로 주문한 거 안 옵니까? 막 이래가지고 또 추가 주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속 왔는데 나중에 연락하겠다. 광고 작전식 기도회에 들어오면 광고하겠다. 근데 그분들이 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지 뭐. 그러니까 며칠 광고해야지 뭐. 이거는 기간이 2년 이래요. 이제 만들어가지고 온 거니까 유통기간이 길죠. 이제 만들어서 온 거니까 바로 직수입한 거니까. 근데 저한테 사실은 사장님이 저를 돕고 싶어서 저한테 저한테만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 먹으라고 사실은 나만 먹으라고 준 건데 나한테는 무료로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해주라.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낳았으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는 내가 아프리카 성교한다고 이분이 나를 돕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 원 이만 원 만 원 정도 남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아주 저렴하게 준 거예요. 성교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성교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한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몰래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격 알려면 큰일 납니다. 가격은 어디 가서 이거 이렇게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유통 가격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5만 원짜리 사고 어떤 사람이 6만 원짜리 사고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밖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싸게 사시면 돼요. 성교 차원에서 주셨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저녁에 저는 다시 뵐게요. 자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